반갑습니다. 김태호 강사입니다. 2011년 11월 데뷔 토잉 예상문제 특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카페에 와서 야외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EBS랑의 스튜디오가 세 단장을 했습니다. 멋지죠? 커피를 방금 한 잔 마셨는데 피디님하고 카멜 감독님하고 다 보여주고 계시네요. 저 사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상표가 나가기 때문에 커피 잔을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갖고 오셔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아쉬운 대로 물이라도 한 잔. 오늘 이렇게 새로운 세트에서 인사를 되게 기쁘고요. 11월인데 오늘 촬영하는 오늘이 11월 8일인가 오늘이? 예 11월 8일. 9일입니다. 9일이군요. 9일. 3일이 지나면 제 생일입니다. 일요일에 12일 날. 아 13일 날. 아 13일이구나. 11월 13일이 제 생일이라서 생일을 맞이 EBS랑의 스튜디오에게 선물을 주신 게 아닌가.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하여튼 너무 세트가 예뻐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예상 문제 특강 외에 또 다른 강의를 좀 시작을 얼마 전 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화면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훈 선생님도 여기서 인트로를 하시겠죠. 하지만 강의는 칠판에서 하셔야 되고 저희는 아무튼 LC 강의는 여기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사슬을 길었는데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여기 현장에 한 몇 분 정도를 촬영 스튜디오 안에 모셔놓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어요. 의자가 좀 보이시죠? 이렇게 강의를 오시면 약간 이제 이렇게 카메라 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토잉 예상 문제 특강에 저희는 이제 하루에 다섯 강을 다 찍습니다. SAC를 같은 날 찍는 날은 거의 없고요. 따로따로 찍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강의를 직접 듣고 오시면 이제 같이 화면에 나오면서 이제 현장 강의를 하는 거죠. 소수 정의로 그런 거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해서 피디님이랑 방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신청자가 좀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부담 없이 소수지만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현장 강의 하듯이 얘기를 좀 나누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마련되면 매달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오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저와 직접 같이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전달되는 내용 외에 여러 가지 질문거리가 되고 답변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이 마련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단장들 세트 안에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변함없이 LC는 50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풀어보시고 5강을 잘 계획하셔서 열심히 들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잠시 후에 1강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부터 시작해보죠. Part 1 다섯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풀고 오셨겠죠. 세트도 바뀌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금액도 많이 들어간 그런 세트 잊어. 한 눈에 봐도 사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실사로 되어 있는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지난달 마지막에 댓글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읽었는데 나머지 댓글도 마찬가지지만 댓글이 적어도 시험 현장에 선생님들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이런 댓글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시계 댓글들이 하나하나 굉장히 김정원 선생님과 힘이 되니까 이번에 새로운 분위기를 맞이하여 특별히 많은 댓글 예전처럼 한 개월에 100개도 달리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1번 첫 번째 문제 보여주시죠. 배를 타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큰 누우죠. 그리고 안전 장비를 다 착용하시고 굉장히 물살이 거친데 노를 젖고 있습니다. 1인의 동작이 이 사람의 동작이 정답으로 묘사할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마지막 단어가 사진에 결정적으로 없어요. 다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오답 속을 할 수 있죠. water is rushing 까지 괜찮죠. 자 rushing은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급한 좀 이렇게 물이 흐름이 빠른 이런 이제 것들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rush라는 동사로 water is rushing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다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water is rushing under a bridge water is rushing under a bridge 오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B번 Rocks are rolling down the cliff 자 무슨 얘기인가요? Rocks are rolling down the cliff 남자의 옆쪽으로 이제 뭐 바위 같은 것이란 보이지만 Rocks are rolling down the cliff Rocks are rolling down the cliff 자 그렇지만 자 바위들은 뭐 움직이는 동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오답이죠. 자 C번에 가니까 C The man is putting on a helmet 자 이건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C The man is putting on a helmet 자 헬멧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utting on a helmet 정답을 한번 바꿔보시죠. The man is putting on a helmet The man is putting on a helmet 현재 착용한 동작이 아니고 이미 착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The man is wearing a helmet 라고 해야 되겠죠. 착용하고 있다. 자 put on이 아니고 자 wear 이란 동사로 쓰셔야지 맞고요. 자 그럼 정답 D번이었는데 D The man is paddling in the rough water 음 됐죠. 이런 물살이 급한 이런 물가를 rough water이라고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The man is paddling in the rough water Rough water 자 물이 그러니까 water is rough 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잔잔한 물가면 calm이라고 할 수 있어요. C-A-L-M 해서 calm water is calm water is rough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rough water 굉장히 이렇게 물살이 샌 이런 물에서 paddle이에요. P-A-D-D-L-E 하면은 보통 이렇게 카누형의 짧은 노를 이제 paddle이라고 합니다. 명사로 그 다음에 이런 노를 젓는 걸 또 paddle 동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문장이 The man is paddling in the rough water The man is paddling in the rough water 물살이 아주 급한데 노를 젓고 있다. 정확하게 이제 크누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작은 노를 젓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정답 B번으로 연결되고 있어서요. 자 오케이 정리하고요. 자 2번으로 가봅시다.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2 자 2번째는 아마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 같고 동작은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고 그 앞에 basket도 있고 balloons도 두 개 있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정답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를 보이는 남자분께서 멀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 표현이 정답으로 나왔었는데 역시 기출 표현이고요. 다시 한 번 보시죠. Number 2 A The grass in the park is being watered. 응. The grass in the park is being watered. The grass in the park is being watered. 자 grass가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현재 이 잔디에 관련해서 뭔가 동작이 생기는 건 없죠. The grass in the park is being watered. 자 water 타고 있는 사람으로 물 뿌리다 물 주다 그러면 The grass in the park is being watered. 수동태 진행형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스프링쿨러가 나와서 뿌려도 되죠 사실은 사람 손이 꼭 거쳐지지 않아도 가능한 거니까 사람이 물을 주는 거나 호수로 둘 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답이죠. The grass in the park is being watered. 자 그러니까 물을 뿌리고 있는 거죠. grass 잔디에다가 그런 동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계도 사람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고 B B번 The bicycle is leaning against the tree. 자 굉장히 잘 보이는 문체였기 때문에 자전거로 이제 오답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The bicycle is leaning against the tree. 나무에 기대어져 있다. lean 어디로 기울거나 기대어 있거나 이런 거죠. 뒤에 점차는 주로 on과 against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on은 접촉의 개념이고 against는 심히 맞서는 개념이에요. 자 이건 원어민의 초점에 따라 약간 약간 뭐 양쪽에 다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수평적인 사물이 이렇게 뭐 할 때는 접촉의 개념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실제 용리를 보면 그래서 lean on the table 뭐 이렇게 하든지 난강 같은데 이렇게 기대어 있으면 접촉해서 lean on the railing 뭐 이런 게 나오고요. 근데 이렇게 수직적인 나무나 벽 같은데 이렇게 기대어 있거나 사물이나 사람이 그럴 땐 쓰러지지 않게 뭔가 마스터 힘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일 이제 용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lean against the tree이나 lean against the wall 벽 같은 데 기대어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5답인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see a man is pointing into distance 이 표현을 생각하시면 돼요. a man is pointing into distance 정확하게 뭔가 물체가 있거나 이럴 때 point at 그러니까 at라는 것은 전치사가 어떤 사물을 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화살을 관역에 뿅 쏘는 것처럼 목표점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point at이에요. 정확하게 finger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가리킬 때 그러니까 point to 보다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공격성을 띈 것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point at이라고 하면 그래서 shout to somebody 하면 누구에게 막 이렇게 소리를 그냥 크게 지르는 거 이런 거지만 shout at somebody 하면 누구를 막 혼내거나 이런 겁니다. 공격성을 띄고 그런 거 또 닦았죠. 그런 의미에서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point at something이란 것인데 물체는 보이지 않고 그냥 멀리를 가리키는 것 같죠? 이 사진 안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이에요. a man is pointing into distance 그냥 멀리를 가리키고 있다. 이 표현은 그냥 억구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point into distance 정확한 물체가 보이거나 어디를 딱 노려가지고 하면 point at이 쓸 텐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진에 판명이 안 됐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point into distance 정답 c 번호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를 파크한다는 것은 세워다 했듯이죠. 세워지고 있는데 주로 영국 영어에서 인도 보도예요. 미국 영어는 side walk가 주로 쓰이고 같은 단어예요. 포장된 그런 인도 보도 pavement 자 배경도 그렇지 않고 자전거 현재 세우고 있는 동작으로 보여있지 않죠. 그래서 보답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사진을 보여주시고요. 네. 여기 잠깐 이렇게 카메라가 바뀐 사이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의 생각이 띵떡하고 떵을 났습니다. 사실 피디님이 중간에 말씀해주셨어요. 김은경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그런 댓글에 힘을 많이 줍니다. 저희한테 실제로 그렇습니다.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이 막 느껴진 댓글이어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그렇게 저희가 많은 곳의 영역을 갖고 있다고 하면 믿습니다.